뭐? 유튜브에서 액체괴물이 유행이라고? 나도 유튜브 스타덜에서 유명해질 거야! 안녕 여러분! 오늘 컨텐츠는 액체괴물이에요! 바로 저 동글 안에 액개가 있대요! 가보죠! 적어보세요! 모든 걸 흡수하며 색을 바꾸고 있어요! 으흐! 야광 액개다! 우흐! 루텔라 액개다! 우와! 만져보고! 만져보고 싶다! 으아! 못 찾겠다! 여고생 액개다! 도와줘요 액개우먼! 벌써부터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액개 걸칠까! 학생입니다. 아! 너무 늦었나? 거대한 달팽이가 도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! 이대로는 안 되겠다! 합치하자! 오케이! 민달팽이의 태방! 유튜브 술탄화 되신 기분이 어떠시겠다?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선 제가 LA에 있을 때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? LA에 가본 적이 없어요!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라는 게 사실입니까? 이용해 하세요! hare! 저 말소 저 말소 투로우드로우드